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래통합당은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사실상 법사위원장을 뺏겼다고 모든걸 거부하는게 아니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받고 싶어 하는데 4분이 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래통합당은 4분이 있다 엄청난 안에서의 분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오늘 아니나 다를까 김종인이가 이래요 내가 뒷자리 잡았다고 내가 원구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어요 이러면서 저는 상임위원장을 받으라 안 받으라 한 적이 없다고 봐요 이랬거든 까불었어 정말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원구성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건 뭐야 누군가가 미래통합당 안에서 계속 뭐하러 받지걸 안 받았냐 그쵸 지금 얘네들 중에서 여기저기서 주호영은 분명히 김태정과 일요일 아침까지 합의를 했는데 의청도 가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했다는 것은 김종인 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김종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이간질을 한다고 봐요 제가 무슨 뭐 원구성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 뒤에서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신분은 아니라고 봐요 막 요랬거든요 어 그런거 뭐야 분명히 미래통합당 안에서 불만이 터다 나온 거죠 어 당연히 미래통합당 중진들 입장에서는 열받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왜 안받냐 라고 하면서 그리고 출구전략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 저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 덕택에 사실 괴멸 수준의 미래통합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 정당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대권 후보가 있을 때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에요 문재인이라는 대권 후보가 버텨줬기 때문이죠 2012년에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재인이라는 대권 후보가 버텨줬기 때문에 민주신형이 단일 대여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국민들이 뭉치고 사실상 정권교체를 이뤘죠 쟤네들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멘붕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쟤네들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회생해서도 안되고 왜 그러냐 알다시피 쟤네 선거 4연패 했어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4.15 총선 이정도 졌다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미래통합당은 안되라고 분명한 메세지를 준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김종인의 메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요 김종인이가 당대 비대위원장이 딱 되자마자 무슨 짓을 해요 여기저기서 보수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는 보수 자유우파는 끝났다고 파이어 박근혜 탄핵과 동시에 보수 우파 일대로 가면 우리는 같이 탄핵 됐다고 파이어 그래서 이제는 보수 우파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홍준포가 좌파 새끼들이 하는 소리를 왜 우리 당에 와갖고 막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장재원이 어 저기 김종인 대표님 이게 우리 당에게 하신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건방을 떨어요 그쵸 막 그러면서 당내 중진들 이상의 사람들이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여러분들 잘 보면요 두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종인이 당권을 잡고 있냐 저는 그렇게 안봐요 그렇죠 저는 김종인이 당권을 잡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진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인지 알죠 지금 터루테 아 죄송합니다 정우테 그 다음에 김무성 거기에다가 홍준표 이런 애들 있잖아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왜 김종인을 냅둘 것 같아요 지금 총선 이후에 총선 전에도 이길 만한 모멘텀이 없었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본 다음에 김종인이가 아니면 지금 김종인이가 나이 먹어갖고 저저 지금 미래통합당 당대표 해달라 그러면 누가 맡을게요 여태까지 보시면 여태까지 뭐 그 그 유석춘 유석춘이었나 뭐 그 다음에 김병 그 누구야 김병 그 김병준 이런 사람들 맡을 때마다 계속 거기에다가 그 누구야 그 전 누구야 그 논계 전원책 정말 맡을 때마다 문제가 됐었고 결국은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김종인이가 막 박그대의 제가 경제 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저라고 봐요 그러면서 막 민주당에 있다가 미래통합당에 갔다가 왔다 가리 갔다 하잖아요 정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김종인의 수명이 언제까지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김종인의 수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김종인의 수명이 내년 4월까지 라는 건 무슨 말이냐 김종인이가 정말 당권을 유지하고 장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김종인이가 내년 4월 이후에도 김종인이가 당권체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미래통합당의 그 끈질긴 저 친일의 dna 쟤네들은 절대 김종인이는 제가 보면 김종인은 바지사장이고 혼자 지금 당대표 노름에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종인이는 겉으로는 개혁을 하고 탈색을 하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민주당에 솔직히 김종인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민주당의 헛발질밖에 없다 그렇죠 잘 생각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보이콧 안됐다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겠다 왜 여론이 좋지 않거든 어떻게든지 국회 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계속 민주당이 말실수하게 만들고 헛발질하게 만들어야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제가 잠깐 여기저기서 취재를 해보면요 반반이래요 김종인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벌써부터 아무 성과도 없다 성과도 없고 당의 색깔도 맞지 않고 뭐 저래갖고 무슨 개혁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지켜보자 그런데 아무래도 당을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지켜보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클 뿐이지 김종인이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의 헛발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무슨 얘기만 해도 말이 굉장히 저능하다고 파이어 법무부 장관이 나갔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라고 파이어 본인의 인격이 얼마나 좋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은 전두환 시대 때 국보위 출신이라는 건 절대 잊지 맙시다 그들은 독재의 DNA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당이에요 민주당도 저렇게 헛발질만 기다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맞서서 반드시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이제는 앞서 나가는 책임 정치를 해야만 정말 민주당이 국회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겨도 아 이제 국회 잘 돌아가고 민주당이 하니까 더 좋다라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김종인의 가장 큰 실수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설사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국회가 어떤 실수를 하면서 국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본인들은 빠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회가 실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국회를 욕하지 민주당만을 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103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가장 착각은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면죄부가 올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민주당의 헛발질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고 그 비참한 현실을 인식을 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사보임을 제출할 게 아니라 정말 꼴도 매기 싫습니다 그냥 사퇴를 하세요 103석의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가져가고 아직 그 단 한 달이 넘은 국회 개헌이 난 지 한 달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그냥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하지 마시고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없는 진정한 국산화 국회를 볼 때 그러면 진정한 민주당이 모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이종걸 의원님 모시고 정책 클리핑 2시에 시작하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방송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시대를 말씀해 주셨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추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진짜 100분 토론은요 양희원영 어떤 뉴질 그린 뉴딜의 전문가와 김중... 김중만 후보인가? 하여튼 중소기업 전 저희 방송에서 한번 모셨던 중소기업의 실질 업무를 했던 두 분의 국회의원과 어떤 김현성 김현성 원장과 하여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요일날 100분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금요일날은 오아시스 그래서 이번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 본부 보이시죠 ARS 정기회원 18770523 계좌회원도 가능하니깐요 여러분들 개혁국민운동 본부 지금 1510명? 20명 정도 된거 같은데 개혁국민운동 본부 반드시 3000명 빨리 달성할 수 있게 1인 1계좌같기 운동 우리 개혁권 회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